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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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쥬탐험 안녕하세요. 취미를 찾는 취미탐험의 공씨입니다. 저는 20년간 다양한 취미들을 즐기며 마저 살았는데요. 대체로 남들이 잘하지 않는 비주류 취미다 보니까 답답하고 아쉬운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. 예를 들면 저글링은 더 잘하고 싶어서 해외유학 다녀오고 알리고 싶어서 공연도 많이 했었고요. 슬랙라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직접 50평짜리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운영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결국 망했습니다. 또 파이어댄싱 같은 경우는 몸 곳곳에 화상을 입어가며 불을 돌렸지만 여전히 어디를 가도 쫓겨나는 신세죠.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캔더만은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월드컵에 출전해서 2년 연속으로 파이널리스트에 뽑혔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. 참 속상하죠.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취미에 도전하고 취미를 날리고 싶어서 동호회를 만들기도 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하고 소셜미디어를 했지만 그래도 사람 모으기가 참 힘들었습니다. 그만큼 우리 사회에 여유가 없다는 거겠죠. 하지만 취미는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. 여러분들 취미를 즐겨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. 그래서 고민 끝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어요.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가진 취미들의 매력을 알려드리다 보면 저와 같이 놀고 싶은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고요. 또 이게 남들이 잘하지 않는 취미인 만큼 배우는 보람 또는 도전하는 보람이 이탈이 커요. 그리고 친구들한테 오히려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저 공씨가 과연 어떤 것들을 하며 놀지 기대해주시고요.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누르고 팬이 되어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놀이재명을 공유해드리고 함께 놀고 함께 취미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구독해주세요. 그럼 구독해주세요. 아깝네요. 아깝다. TIGAN